수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돼? 어머 저거 피부 두꺼워지는 거 봐 야 어머머 세상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내려놔봐 내려놔봐 경하야 너 왜 그래? 목내방네 지금 각질 자랑하고 앉아있어 천국 각질 자랑 대전 서구편에 각질 부자녀 모셨습니다 아주 각질이 보니까 튀긴 소보루빵처럼 아주 바락바락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사장을 지울 수도 없고 왜 지우라고 그랬어? 집에 굴러다니는 샘플로 뭉치고 무너진 내 얼굴을 까르르륵하게 만들어둔 아나바다 건법 아니 오빠 언제 척 아나바다예요? 오빠 옛날 사람! 김기수의 예살 그살의 아나바나 건법은 아무데나 놔두면 바구니 속 샘플 다 꺼내! 이걸... 바구니 속 샘플 다 갖고 다녀? 그럼 샘플 나는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오빠 이건 로션이잖아요 수정 화장하면 그냥 막 쿠션 두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꼬이님들 집중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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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가지고 있는 로션을 하나 꺼내세요 로션을 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콕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살살살 돌려가면서 롤링 앤 다 랩! 이렇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녹는 거 지금 눈에 보이지? 어머 진짜! 여기에서 닦아내면 되는데 차차차차차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걷어내는 거야 여기다가 한 번 더 수분을 한 번 공급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여기서 촉촉하게 여기다가 그냥 쿠션만 딱 올리면 수정 화장 언제 끝나는 거야 쿠션 올리자 박지를 잠재우고 그 다음에 올려주셔야지 에스 까로꼬로만 수정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거죠 뭔가 화장 싹 지우고 다시 한 거 같아 그치? 응 파우치에 샘플 하나 쏙 넣어가지고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에스 수정 가능 동이 여보가 오빠 용비 어촌가요? 아 저 옛날 사람 아무것도 나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이랑 예쁘게 살래요? 그냥 살래요? 예쁘게 살래요? 오빠 동이 여보가 용비 어촌가 용비의 방구간